실생활이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동 성신열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투버 이시한 작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은 아주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어? 나 지금 뭐하고 있지? 하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시잖아요. 있죠. 매일 반복적으로 해오던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또 지겹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마 뭐 회사 다니시는 분이라면 매일매일 출근길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그런데 어쩌겠어요. 회사 가야죠. 그런데 회사 가서 일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까먹다가 다음날 출근길에 또다시 그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회전목마죠.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건데요.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거라면 바로 알베르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와 마주친 적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조리를 견디는 방법도 어쨌든 알고 계신 건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이방인이나 페스트로 유명한 알베르 까미의 철학의 쓰이죠. 시지프의 신화입니다. 시지프 쓰신 화로 보통 알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계속. 계속 이제. 둘레처럼 계속 돌어올려서. 맞습니다. 미끄러지면 또 올리고. 맞습니다. 그럼 진짜 비슷한데요. 우리 사는 거랑. 그러니까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이. 참 나지금에서도 또 내용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책이라서. 그런데 이게 막상 보면 철학의 쓰이라 읽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읽은 후에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야? 막 이러면서. 제가 운영하는 너튜브 채널에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오는 걸로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읽은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신다는 거거든요. 일단 시지프의 신화는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조리의 추론, 부조리한 인간, 부조리한 창조, 시지프의 신화. 이렇게 4장이에요. 머리가 딱딱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책 제목이 시지프의 신화라고 마지막 네 번째 장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책 전체가 다 시지프의 신화고요. 이 책의 내용이 다 우아적으로 압축되어서 설명되는 게 이 신화라서 그 표제로 쓰인 거거든요. 어려운 내용은 제일 1장에 해당하는 부조리의 추론에 다 있습니다. 다른 건 부조리의 추론의 예시예요. 그래서 그 얘기, 부조리의 추론장이 거의 책의 반이고요. 그다음에 부조리에 이르는 결론, 인간이 그 부조리한 상황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풀고 있는 거죠. 부조리하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이거 제가 서문답을 하는데. 아니요. 간단해요. 반합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사주로서의 반합리주의는요.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을 거부하고요. 감정이나 정서 같은 걸 더 중요시하는 것을 말해요. 까미는 자신의 부조리는 그런데 이런 거창한 철학사주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요. 일종의 상태이며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다층적이고 모순적이고 합리적이 돌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세계를 살아가는 나는 일관성을 원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부조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이게 어느 때라도 통하는 그런 일관성을 나는 원하는데 막상 세상을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오히려 사기꾼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부조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다 모순투성이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모순투성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이성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간에 안 맞는 거잖아요. 나의 인식과 세상의 실제 존재 형태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나도 부조리해져야 되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만 살 수 있겠어요. 부조리가 그래서 까미는 삼위일체라고 말을 하는데 인식과 존재와 부조리. 그러니까 인식과 존재가 있으면 이건 항상 서로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부조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 부조리한 상태를 없애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식과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걸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없애는 건데 이게 그냥 자살인 거예요. 이런 선택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존재를 없애야 됩니다. 아니면 인식을 없애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나의 인식을 종교나 신을 끌어다가 신의 뜻이라는 말로 덮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까미가 말하는 철학적 자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절망적이잖아요. 하나는 자살, 하나는 철학적 자살 이렇게 돼버리니까. 까미는 좀 우울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확진 편향이라는 얘기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확진 편향이 발생하는 이유가 딱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부조려한데 나 혼자만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세상하고 이렇게 인식이 미끄러지잖아요. 맞지 않으니까 확진 편향이 생겨서 내 의견만 오른 것처럼 생각된다는 거죠.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럼 부조리한 상황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까미가 제시하는 해법이 있죠. 이게 삼위일체 상태를 그냥 유지하라는 거예요. 균형을 유지해라? 네. 그냥 유지하라는 건데 부조리한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세 단계로 도출이 됩니다. 반항, 자유, 열정이에요. 반항은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부조리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걸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조리한 거 어떻게든 극복해가 아니라 부조리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유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열린 미래, 최대한의 자유 같은 환상을 아예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희망이나 위안 같은 것에 구속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정은 미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남김없이 소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미래에 희망을 걸고 열정을 가지지 말고 지금 현재를 최대한 잘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인생은 어차피 그런 거야.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려는 보장은 없지.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반항이에요. 어차피 이 상황에서 희망은 없으니까 그러면 나대로 그냥 무한한 이 반복을 즐기면서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겠어라는 것이 자유와 열정인 거죠. 너무 자유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현재를 열심히 사는 거가 사실은 미래가 없이 산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에 충실한 거니까 그거 나쁘지 않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너무 현실에 짓눌려서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극단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니까 차라리 현실을 그냥 인정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 인정하는 선 안에서 자기가 뭔가를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지푸시남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바윗덩어리 계속 굴려 올리는 거. 그럼 그거는 어디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상의 무한 반복이라는 건데요. 까미가 정리하는 게 이론이 1장이라고 했잖아요. 2에서 4장이 예시거든요. 이 4장이 바로 시지푸의 신화인 건데 부조리를 극복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아 형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2장에서는 돈후환이 나오거든요. 매일 다른 배역을 연기하는 연극배우처럼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진다. 이것도 이제 무한 반복되는 거고 3장에서는 창작자들, 작가들 예를 들어서 또 분석을 해요. 뭔가 계속 무한 반복되는. 다 예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화가 우리한테는 가장 와닿아 있는 건데 매일매일 바위산으로 돌을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는 게 시지푸거든요. 그런데 힘들게 굴러 올린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또 굴러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이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그 반복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지푸는 나름 행복하다는 거죠. 그게 행복해요? 시지푸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조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번에는 내가 올렸으면 잘 올려놓으면 굴러떨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쓸데없는 희망을 품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그건 굴러떨어지게 되어 있어. 그렇다면 오히려 오늘도 돌을 굴러서 올린다는 그 하루하루 행동이나 생활에 최선을 다하면 만족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지푸의 신화 마지막 구절이 뭐냐 하면 산 꼭대기를 향한 투쟁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다. 행복한 시지푸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거든요. 이 과정 자체를 즐기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서 행복감까지 느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등반가한테 왜 산이 자꾸 이렇게 힘들게 올라갑니까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저기 산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저기 언덕이 있고 나는 그냥 올려야 되니까 바위를. 올라가는 과정을 나는 이제 즐기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시지푸는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막 힘들게 올리면서 나는 이렇게 올리고 있어. 이렇게 해서 다 올리면 다 잘 올렸다. 하고 다시 떨어지는 걸 보고 그런 거죠. 우리가 하루 살면 참 좋겠다. 계속 까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또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끝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이것도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시대 직장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끝나지 않는 출근길을 계속 일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성취도 없이 그냥 생업이다라는 이름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출근길에서 지하철에서 직장인을 붙들고 아니 지금 왜 회사를 가시는 거야라고 물어보면 난 이런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시치프의 이 미래의 비전이 없는 게 사실은 우리 얘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책이 일종의 희망. 그 어떤 희망은 아니고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해밍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나오는 노인과 같은 거예요. 84일째 고기가 잡히지 않은데도 계속 바다에 나가는 그런 노인인 거죠. 특별히 잡으리라는 희망은 없는데 그냥 나는 어부고 늘 나가는 거니까 나간다. 이런 것들이 내가 좀 잘못된 게 아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해법으로 제시가 이미 되어 있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 잡호작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그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그거를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요. 청취자 김보배님께서요. 어렵게 본 책이라 다시 읽어봐야 할 듯합니다. 시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이 책 자체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하나하나 자기만의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 굳이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메시지로서는 이 책 한 권 읽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중형야도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연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가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